안녕하세요. 스카이프입니다. 이번에도 소개해볼 제안작은 양파님의 신성작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화차 중 하나인 또 다른 화차 컨테이너 화차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럼 바로 컨테이너 화차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설명은 보셨나요? 이번 컨테이너 화차는 지난번 밝은 시멘트 화차보다 수량이 많음에도 제작시간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재료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 이번에도 견인기는 8500컷의 전기기관차이며 지난번 바이트 시멘트 화차에서 만들었던 8500컷의 전기기관차의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개선작업과 추가작업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어느정도 채웠습니다. 전후면부가 소폭 수정되었으며 데자베어에도 제대로 맞춤과 동시에 차체 길이가 길어졌으며 운전실 측면 창문의 위치를 살짝 변경하고 스텝을 추가했으며 밋밋했던 펜터그래프 부분에 직접 장치를 추가하여 밋밋한 느낌을 줄였습니다. 컨테이너는 3개 중목이 은근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제안작 여주영님의 신청작이자 8호선과 더불어 한강을 건너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서울 6호선 6,500의 전동차 밋드기 편이 업로드되며 다음 영상은 K6가 담당합니다. 굿바이 에비원 씨유 넥스트 타임 다음 영상은 K6가 담당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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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